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밝기 때문에 이 제품의 빈티지 느낌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 리뷰는 던크로우 레트로 잭팟 제가 4월 달에 던크로우 레트로 제품 구매하고 이후에 처음 구매한 던크로우 레트로 제품인데 생각보다 좀 손쉽게 구매를 했습니다 시장도 안 좋고 던크로우 레트로 제품도 예전만큼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그날 회색도 나왔고 저는 이제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컬러를 먼저 시도를 해보니까 그냥 바로 구매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모니터링 하려고 보니까 그레이 컬러가 먼저 품절이 되고 이 컬러가 이후에 이제 품절이 됐는데 확실히 그레이 컬러가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컬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SE 모델입니다 SE 모델은 예전 리뷰 때 얘기했다시피 무슨 기념하는 제품들 아니면은 뭐 특별한 컨셉을 갖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스크래치 복권을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뭐 신발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신발 끈도 그렇고 이 옆에 행태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태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동전처럼 생겼잖아요 이걸로 이제 수우시를 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박스 속지와 같은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이 수우시 같은 경우에 지금 비슷하게 보면은 이 안쪽에 어떤 문양이 있는지 보이거든요 약간 얼룩진 느낌입니다 지금 이 베끼기 전에 느낌이 무광에 위에 이제 약간 덧칠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이 행태그로 좀 긁어보니까 쉽게 긁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스크래치 갖고는 벗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래 신으려는 분들이라면은 후작업원 하고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는 게 훨씬 긁는 것보다 편할 것 같습니다 빠를 것 같고 이 제품 처음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 와 예쁘다 뭐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이 제품의 그 어퍼의 미색이 조금만 더 진했다면은 훨씬 더 좀 특별한 신발이 됐을 텐데 이 어퍼가 지금 흰색하고 아주 연한 미색 그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의 미색도 좀 연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우시를 베끼지 않으면은 그냥 평범한 그냥 덩크 생놀이 버전 뭐 그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뭐 신발을 놓고 뭐 관상용으로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어퍼의 이 녹색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보다 조금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의 지금 세 가지 녹색이 사용이 됐는데 이 신발끈하고 이 어퍼하고 이 아웃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녹색은 이 아웃솔에 사용된 녹색이고요 그거보다 이 어퍼의 녹색이 더 진하고 그리고 이 어퍼와 아웃솔 중간 녹색이 이 신발끈에 사용된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끈 같은 경우는 그냥 리본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도톰하고요 광택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컨셉이 복권이다 보니까 뭐 선물 포장하는 리본 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신발끈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뭐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찾아왔으면 하는 선물 같은 그런 뭐 잭팟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신발하고는 솔직히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신발 끈은 저는 교체해서 신을 건데 그 실착 영상 찍을 때는 그냥 이 신발 끈으로 해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끈으로 해서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원래 끈으로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실착 영상 할 때는 그냥 이 끈으로 해서 실착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풀린다 이렇게 꽉 묶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텅이 가장 이 신발 중에서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신발 텅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낡은 느낌입니다 이 신발 사용된 미색 중에서 가장 좀 진한 느낌이고요 이 테두리에 있는 이 미색도 이 텅보다는 더 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텅의 로고를 보시면은 나이키 로고하고 스파클링 스타일 그러니까 반짝이는 별 느낌의 문양이 있는데 약간 돌출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스크래치 복권 중에 이렇게 팝아트 느낌이 나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는 인솔에도 또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자수로 된 나이키 로고가 있고요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오래 신을수록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신발 처음에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아 조금만 신어도 굉장히 낡은 느낌이 나겠구나 해서 산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밝기 때문에 이 제품에 이렇게 빈티지 느낌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밝은 그런 미색이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발볼 보통이면은 정사이즈 발볼 넓으면은 반어 발볼 넓고 발등 높으면은 1억 정도 선에서 신으면은 편하고 예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덩크 로우 레트로 제품들에게 그 동일하게 사이즈가 적용이 되니깐요 다른 거 살 때도 그냥 그 선에서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특별한 제품 아니라면은 그리고 실차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깐요 구매하실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